1.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1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과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냥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수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묻해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페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페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배대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폐를 저어다 무태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만난 어부들에게 당신을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순순히 그분을 따릅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그러한 어부들의 모습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는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카파르나움 활동 다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카파르나움에서 일어난 기적들, 특히 자신의 장모가 치유되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 전하는 고기잡이의 기적도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가 듣기에 짐짓 불쾌하거나 황당한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나자레 출신 주제에 어업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그물을 내려라 마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밤새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린다 한들 허탕을 칠 게 너무 뻔하지 않은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으나 베드로는 어찌하였든 해보려고 합니다. 카파르나움에서 본 일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며 사람을 낚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합니다. 사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시큰둥한 반응뿐이며 오히려 선교를 하면서 받는 상처만 크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였기에 그분께서 지니신 놀라운 능력을 고백합니다. 겉보기에는 척박한 땅이거나 텅 빈 바다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곳에서는 거두어 들이시는 분의 권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땅에 시를 뿌리고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합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